그리고 두 분이 11년직이 친구라는 정보가 있어요. 대체 그럼 11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? 중학교 1학년이에요. 아 진짜? 11년 전이 중학교 1학년이야? 우와 대박. 그럼 몇 살이에요? 지금 몇 살이야? 25살이 지금 맏형.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? 저희 같은 중학교 같은 반응이에요. 아 진짜로? 예고도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같이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? 대단하다. 이 회사도 우리 같이 이 회사 가자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? 같이 오디션 보고 같이 합격해서. 아 진짜? 절친이네요. 절친이자 같이 리더까지. 그리고 지 Sindiny. 드디어 monthly 12月 전 exatamente 뽐 10. 21. 이거 일부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